안녕하세요. 설리입니다. 제가 동백아가씨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복숭아처럼 사랑스럽고 눈부신 미소로 우리 곁을 찾아온 배우 설리. 우와 별똥별이다.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면 꼭 이루어진대. 한걸음 한걸음 연기자로 성장해 나갔던 그녀. 네가 그런거구나. 그리고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던 시간. 치고 치고. 젖대. 진짜 젖대. 툭하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물이 정말 많았어요.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그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녀 나이 16살. 드디어 그녀는 FX라는 이름으로 가수의 꿈을 이뤄냅니다. 독특한 컨셉과 뛰어난 비주얼로 무대 위에서 다양한 매력을 뽐낸 가수 설리. 그렇게 스타로서 대중들에게 인정받았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후 방송, 화보, 광고 등 각종 분야의 러브콜을 받으며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던 그녀. 그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기에 악성 댓글과 루머로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배우로서 대중 앞에 선 설리.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물어볼 땐 그렇게 바로바로 대답하란 말이야. 그렇게 다시 대중들과 소통하며 환한 미소를 찾아가던 그녀는.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